아아 이런 여기서 이왕 이렇게 인카운터 걸리는 김에 어 무슨 캣이었더라? 아무튼 그 몬스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쪽 대륙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삥 돌아서 내려가겠지? 오키 여기였지 아마 아니네? 연결이 되어있나? 아 다리 직접 건너가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내리고 내리고 어..이 뭔가 집이 하나 있네요 일단은 어..그 뭐야 그.. 비행선에서 공짜로 회복해주니까 비행선 잠깐만 가서 여기서 여기서 회복 좀 하고 옵시다 회복 좀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고 어..회복이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 엔진실인데? 어..회복해주는 애가 어디있었죠? 얘..얘가보다 얘다 여기서 충전 오키 다시 위로 가고 다시 위로 가고 아까 그 기..기..기개한테 괜히 댐벼가지고 시간 끌었어 갈진한다 다시 다시 내리고 내려서 집에 집에 들어가면 마봉벽 감시소 이상하군 경비가 없어 하여튼 가보죠 설마 이 마을에서도 인카운트가 있는거 아니겠지 어..여긴 뭐..뭐지? 열쇠 잠겨있다 안에 보물상자 뭔가 많아 보이는데 음.. 열쇠가 어딘가 있을거야 뭐..어떻게 가는거지 여기? 일로 올라가서 돌아가는건가? 어.. 잠깐.. 그전에.. 마을에 왔으면은 다 뒤져야지 마을에 왔으면 모든 장소를 다 뒤지는게 RPG의 묘미죠 음..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넘어가고 어..어..여기 오니까 뭔가 마봉벽의 동굴 바로 있구나 아..근데 인카운트가 있네요 어..얘네들은 뭐여 이게 삼..어..샘빔 마봉 블리자드 어? 이럴수가 뭐지? 물공이 안통하는건가? 뭘까? 음.. 왜 안통하는걸까? 어..필살기는 아까 안통했었고 썬더를 범위로 써볼까? 아..파염공격 스킬을 흡수 어..알겠습니다 파염을 흡수라 마법 음..블리자드 어이..근데 마땅히 쓸 마법이 없다 이거..이게 뭐였지? 아..이거 상추인상이잖아 소화연속 뭐였지? 유니콘 이거 한번 써볼까? 한번도 안썼는데? 어..한명 누워있네? 왜 누웠지? 피콘한가? 썬더 뭐야? 이거는 유니콘 효과가 뭐예요? 다..다..다 자네? 애들 다 자요 나와서 텐트 쓰고 와야겠는데 잠옷판트 점멸당하겠는데? 이러다 짠나란 흫..굿밤 나와서 잠깐 텐트쯤 쓰고 봅시다 아..상태이상회복 음.. 텐트 하나 쓰고 어허.. 티나가 리더니까 약간 좀 특이하네? 월드맵이라서 그런가? 일단은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흠.. 마범벽의 동굴 아..이거 전투 자체 재낄까 그냥? 아..이거 이상한게 많이 나왔어 고망가자 92 어우..전체 공격 어우..아퍼 수면침 아 안돼 안돼 이러면 도망을 못가잖아 망했다 파이라 아..이C 아.. 아..이거 진짜 레벨이 낮아서 그러나? 애들이 너무 쉽게 노는데 어세신데거겠죠 이건? 흠.. 아..이거는 아마 로크의 물이겠고 네..노가다 또는 버그를 선택을 해야된다고요? 아..이C 노가다나 버그는 전혀 둘 다 안쓸라 그랬는데 난이도가 이렇게 벌써 올라와버리면은 아..곤란하지 어허 일단 좀 더 가봅시다 아..얘넨 또 뭐야 이게.. 샌빔 마법 시바 이런 시바 어..아 내 오발타님 빠이 이미 가셨네 얘네한테 아무거나 써도 되려나? 아.. 흠 이바? 아아..여기 몬스터들은 전부다 불을 흡수하는구나 아까 걔네만이 아니고 아..벌써 필살이 썼는데 그럼 블리자드가 좋겠네? 아..이걸 또 회복시켜주겠네 아아..이러니까 안잡히지 파이어 쓰지 말고 얘는 힐 하자고 힐을 쭉 돌리고 아..이거.. 잠목 잡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뭐 어디쯤 가겠나 마법 파이어, 썬더, 썬더를 전체 그리고 마법 힐을 전체 이게 샌빔 아..잠목을 못잡고 써 사망을 남아서 사망을 남아서 마법 어..힐 티난 힐러다 그리고 마법 썬더 아..이 데미지가 너무 안떠요 그..격수 캐릭터들은 마법 공격력이 당연하겠지만 넘나 약하네요 블리자드 디게 센빔 아..안죽어 어..뭐야 502를 흡수한거야? HP를? 되게 세네? 내가 약한거겠지? 아..뭔가 좀 부활시키는 마법을 배워야겠다 이거..이렇게는 안되겠다 일단 하이포지션을 티나한테 써서 살리고 네..비스마르크 바석이 적 전체 수속성 공격입니다 살리는 마법도 배울 수 있구요 오케이..비스마르크 알겠습니다 아주 맛있어보이는 이름이네요 비스마르크 제가..각창시절 때 먹었던 빵의 이름이네요 비스마르크라..누구한테 배워주지 근데? 일단 티나와 법사니까 티나한테 주는게 맞겠지? 아..랩 없이 또 힘이 2에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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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요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 장신구 못 끼고 있지? 안 끼고 있네 아 이런 젠장 이어링을 껴야지 이어링으로 마력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어..물리 마법 데미지 업 요렇게 하면 마법 데미지가 짱짱해지겠지? 아 그래요? 음.. 아 모르는 빵이에요? 진짜요? 피닉스를.. 써주고 하이포션을 쓰고 네 비스마르크 맛있어요 흫.. 어.. 카제 길이? 이건 아마 사무라이의 칼 같은 느낌? 지하 2층 위로인가 봐요? 이러면 뭐 들어가지 당연히 뭐야 점프 점프를 할 수.. 어.. 뭐..뭐 어떻게 하는거지? 난난난난난나 난난난난나 난난난나 이거 뭐..보스처럼 생겼네? 이게..스피컷 한 마리니까 금방 잡겠지? 강탈 마법 이거 한번 써보자 비스마르크 일단 새로 배운건 무조건 한번 쓰고 봐야돼 네 알테마 웨어폰을 얻는다고요? 오.. 그렇단 말이죠 파판 세븐의 알테마 웨어폰 아..사다리가..사다리가 계속 막 바뀌는 맵 데미지 여기서 되게 잘 나온다 에드가 레벨업 엑스를 입수했다 이렇게 끝에 가면은 바뀌는건가? 뭐..어떻게 하는거지? 아..잠깐만..나 저거 먹고싶은데 저거 저거..먹고 싶은데..먹..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어..좀만 더 어떻게 바꾸면은..되지 않을까? 이거 두종류밖에 안바뀌나? 이리로 다시가서 얘를 바꿔야되나? 얘를? 어..저 잠깐만요 잠깐 전화좀 받을게요 어..뭐야 이거 뭔데? 죽은겨? 어..깜짝이야 잠깐만요 전화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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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이َّ 아닌때문에.. ㅋㅋㅋㅋ 펜뤌 Irene 으아... 도전aland 자, 지금 방송을 이제 꺼야겠는데? 어, 불안통하지? 썬더 전체 기계 살빈 어... 블리자드 쓰지 말고 힐 쓴 다음에 얘가 마법을 이 비스마르크 쓰면 다 죽겠지? 하하하 먼지는 비밀로 아마 30분 내로 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어서 해야겠다 아, 데이트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네, 뭘 사보신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것만 먹고 저건 어떻게든 먹어야 돼 이거를 바꾸고 이렇게 내려가서 어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여긴가? 여기로 가서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 근데 여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면은 대충 다 되긴 하네요 그래도 방어하다가 티나 차례 오면 비스마르크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네 흐흫 에피가 부족하다 네, 맥스님 리하이요 오신분들 모두 반갑구요 그,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다 어... 헤이지젓? 헤이지젓? 이게 뭐야 이상한 거여져 있는데? 어? 어? 어우 야야야야 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hp가 다일까? 하하하하 하하 어, 내려왔어? 아이, 뭐 다리 왜 이래 저쪽고 아아아아 씨 뜨거워 저쪽고 타야되는구나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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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라 아 일로 갔어? 여기 걸 타야되나? 아닌가? 아닌가며? 아닌가? 여기.. 여기 거 타야되나? 어휴 이야기 아이C 아아아아 시 난난난난나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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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마법 힐 전체 방어 마법 어 뭐야 왜 못써 뭐 마나를 많이 먹나? 아 도망가야겠다 도망 도망 티띠띠 아 네 브라모님 안녕히 주무시고 빠이빠이여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바뀔 때도 안없어지는 지점에 서있으면 됩니다 아씨 처음인데 너무하잖아 첫부분인데 기다리다가 아씨 아 넘나 너무한 것 빨리빨리 뭐 어디서 있어야되지? 아 왜 왜 이렇게 빡세? 아까까지 안그랬는데 여기서 다하면 없어지나? 없어지고 기다리다가 여기가서 여기? 아 원래 여기였나? 어 어 이런 다시 빨리 가서 다음이 이건가? 여기로 가서 이리로 가고 아 아 위구나 아씨 아 위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서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위에 서있다가 넘어가고 아 아 아 조금만 뒤에 서있을거야 아 젠장 내려와서 넘어가고 기다리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넘어가고 여기서 좀 기다려볼까? 이걸 타야될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저걸 탄 다음에 제일 밑에 서있으면 되나? 도망가자 도망가자 네 한 19년만에 해봐요 이 식스는 세븐은 제가 커서도 많이 했는데 이 식스는 어렸을 때 이후로 안해봐가지고 에라이씨 여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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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어 이렇게구나 네 파판 다음 방송은 그 주말에 오후에 방송을 하지 않는 한 어 월요일이에요 일단 아이템 하나 써서 어 피닉스 많이 사와가지고 다행이다 달리고 포션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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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합시다